김요한 이야기 김요한 만두 봉지 발견하고 신나서 뜯었는데 마른 멸치가 꽉 차있었어요 엄마한텐 아꼈어요 정말 기묘하죠 세수하려고 머리 대충 묶었는데 너무 예뻐 보여서 다음날 똑같이 묶었더니 거울에 대역죄인이 있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열 번을 다시 묶어도 어제처럼 안 돼요 어제는 아이유 오늘은 이게 뭐유 술집에서 옆 테이블 나가길래 남긴 안주 몰래 집어먹다가 그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안주값까지 물어준 적 다들 있으시죠 나만 그렇구나 정말 기묘하죠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엿듣다가 그 사람들 담배 피러 간다길래 담배도 안 피는데 괜히 따라가서 엿듣고 돌아왔어요 결론은 민수가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전 사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새우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묘하죠 알레르기 다 나은 줄 알고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도 사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온몸을 긁는 미인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묘하죠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보고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아이돌아이돌아이돌아이돌아이 맞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저 친구는 자기가 정말 아이돌인 줄 알아요 정말 기묘하죠 공중화장실에서 휴지가 간당간당하길래 겨우겨우 힘들게 해결했는데 물 내릴 때 보니까 뒤에 새 휴지가 다섯 개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휴지들 다 옆칸으로 옮겨놨어요 정말 기묘하죠 여자들은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 내면서 자기 꾸미는데 20만원 넘겠어요 정말 기묘하죠 결혼식장 가서도 친구 축하해 주는 시간 5분 신랑 친구들 스캔하는 시간 50분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긴팔 원숭이 맞잖아요 여기 볼링장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저 친구 아이돌 아이돌아이돌아이에요 생각해보면 옛말도 기묘한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아빠가 유단자에요 유도 합기도 태권도 합이 12단 아빠가 자식한테 완승을 거뒀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눈 맞아서 썸 탔어요 요즘따라 내꺼인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뱁새 정말 기묘하죠 요즘 드라마에서 다중인격 캐릭터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한 거래요 제 안에도 다른 인격이 있어요 나보다 못생긴 것들에 나보다 못생긴 것들에 니가 제일 못생겼어 뱁새 미묘 이거 놔 이거 놔 웃어 웃어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세상엔 풀리지 않은 기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김요한 이야기 듣고 돌아왔어요 결론은 민수가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전 사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새우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묘하죠 알레르기 다 나은 줄 알고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도 사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온몸을 긁는 미인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묘하죠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보고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아이돌아이돌아이돌아이돌아이 맞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저 친구는 자기가 정말 아이돌인 줄 알아요 정말 기묘하죠 공중화장실에서 휴지가 간당간당하길래 겨우겨우 힘들게 해결했는데 물 내릴 때 보니까 뒤에 새 휴지가 다섯 개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휴지들 다 옆 칸으로 옮겨놨어요 정말 기묘하죠 여자들은 여자들은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 내면서 자기 꾸미는데 20만원 넘겠어요 저 뭐유 술집에서 옆 테이블 나가길래 남긴 안주 몰래 집어먹다가 그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안주값까지 물어준 적 다들 있으시죠 나만 그렇구나 정말 기묘하죠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엿듣다가 그 사람들 담배 피러 간다길래 담배도 안 피는데 괜히 따라가서 엿듣고 돌아왔어요 결론은 민수가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전 사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새우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기묘하죠 알레르기 다 나은 줄 알고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도 사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온몸을 긁는 미인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묘하죠?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보고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아이돌 아이돌아이돌아이돌아이돌아이 맞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저 친구는 자기가 정말 아이돌인 줄 알아요